단자 미래의 뜻은 뭐냐면 아닐미의 올레 자를 부르기 미래는 오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건 벌써 두ellesSD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색을 어두웠다고 똑같이 잘 고등학교에 내가 해주시고 중앙팬들과 고등학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고용도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이 뭐를 어떻게 하면 세상은 진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청소년 여러분 세상을 가슴에 굽길 바랍니다. 한톨 몸사람 화이팅!